네 안녕하세요. 인앤니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홍수, 대홍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났는지 이게 단순히 하늘에서 이제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cosmic substance, 어떤 우주적 물질이 이제 하늘에서도 땅으로 쏟아지고 땅 밑에서 또 이제 땅 위로 이렇게 솟아났다. 이렇게 이제 2차원적인 공격을 통해서 심지어 이제 거인들까지도 그 전멸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When the flood subsided, the ark is set to rest upon Mount Ararat. 자 대홍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수위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 이제 그 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의 이제 정상에 안착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안착한 아라라트 산. 자 그러면 이 아라라트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arat is the polar mountain, the Olympus of the Greeks, the Miru of the Hindus. 자 여기서 멘리피오 씨는 폴라 마운틴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폴라 이게 극, 극이라는 뜻이죠. 이제 폴이 이제 극이니까 우리 북극을 North Pol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정립된 폴라 마운틴,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높은 영역, 가장 높은 그 영역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폴라 마운틴, 그리고 이제 새로 구축된 그 천구의 축, 어저께 그런 얘기 했었죠. 뭐 큰곰자리하고 뭐 이제 폴라리스, 북극성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 폴라 마운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그걸 올림프스산이라고 한다. 힌두계에서는 이제 메루산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이제 올림프스산도 있고 메루산도 있는데 그 물리적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심볼리즘입니다. 가장 높은 영역, 그 우리 물질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It represents the first firmament or the heavens which are above the earth. That is the sphere of the fixed stars. 자 그 며칠 전에 그 톨레마이오스의 그 세계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물질 세상인 지구가 있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개의 행성, 행성들의 궤도. 그리고 가장 맨 위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세상이 그 3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fixed stars의 영역, 그 황도대. 우리가 말하는 그 별자리가 있는 곳, 그곳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폴라 마운틴 또는 이 아라라트산의 정상이 바로 그 fixed stars가 있는 그 영역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또 심볼리즘 차원에서 표현하자면은 가장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그걸 이제 올림픽스 신화했고 힌두교에서는 메루산이라고 해서 아주 신성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산의 정상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영적 경지를 상징한다. 뭐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 드네리스 여왕이 있는 곳도 미윈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미윈이라는 곳에 어떤 피라미드처럼 생긴 건물 꼭대기에서 통치를 하죠. 그것이 이제 미루산에서 유래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라라트산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궁창의 맨 윗부분. 펄머먼트의 가장 맨 윗부분. 가장 높은 곳. 즉 fixed stars. 별자리의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홍수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세상이 이제 말하자면 정화되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또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이클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 또는 엄밀히 말하면 재창조죠. 그 창세계에서도 나왔듯이 이 지구라는 그 물질 세상에다가 다시 이제 생명을 생명으로 보충하는 그런 작업. 리플래니쉬 한다고 그랬었죠. 이제 그 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라라트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스토리상으로도 노아의 방주가 이제 아라라트산 정상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가족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왔잖아요. 새로운 생명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씨앗처럼 다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지구를 뒤덮어서 새로운 세상. 뭐 컬트에서는 이거를 네 번째 세상이라고 얘기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Remember that Saturn is the chief of the Elohim in that he is the eldest of the seven planets or Chaldean gods. 자 그 작업이 그 다음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Elohim. 자 Fixed Stars 그 영역에서 이제 하나씩 내려오면은 이제 또 행성들의 그 영역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 일곱 행성들이 상징하는 것이 일곱 Elohim들의 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가장 그 이제 그 원 모양에서 가장 가장 밖에 있는 그 세턴 토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사투르누스 또는 이제 크로노스라고도 불리는데 자 이것이 이제 일곱 Elohim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에요.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Chaldean gods 또는 seven planets. Eldest of the seven planets or Chaldean gods. 자 it is Saturn it is Saturn who says in the beginning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deep. 자 창세기 초반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Elohim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라고 이제 그 어떤 선언 명령을 하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firmament라는 것이 생기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한 자도 그 일곱 Elohim 중에서 이 토성, 세턴에 해당되는 Elohim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두 번째 블릿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Elohim의 으뜸은 가장 나이가 많은 토성이며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라고 명한 자도 토성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테 산에 정착한 후에는 다시 이제 Earth를 지구를 리플래니시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스타트를 끊는 게 이제 토성이다. 라는 얘기에요. 자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 first day of manifestation or re-manifestation 자 manifest가 이제 발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re-manifestation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시 발현하는 것. 자 왜냐하면 이게 창조 소멸, 창조 소멸이 이게 계속 사이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두 번째부터는 이제 re-manifestation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만 manifestation이고 자 창조 발현 또는 재창조, 재발현의 순환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결정화시키는 토성의 원칙이 다시 작용하여 공창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물질 세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자 그래서 결정화라는 말이 나와요. 크리스탈라이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한국말,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체 형태 같은 것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초기에는 이제 궁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죠. 하늘 또는 이제 물, 뭐 이런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요. 그래서 이제 토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정화시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지구상에 이제 우리 물질 세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화시키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결정화시키면 이제 이게 진동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창조 소멸 이 순환이 반복되는데 창조할 때마다 토성이 제일 먼저 이 결정화 작업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뚝딱뚝딱 해서 그 토성에 해당되는 엘로힘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의 작업이 끝나면 뭐 그 다음 엘로힘인 목성이 뭐 그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세상이 재창조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re-manifestation이라는 말을 썼듯이 여기서도 renewal이라고 나와요. 생명을 다시 복원한다. 뭐 그런 뜻이죠. 자 대홍수가 끝난 후 방주가 휴식을 취하는 아라라트산은 새로운 창조 생명의 재생이 시작되는 기반이자 시작점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지구가 처음에 그리고 세포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신들이 가장 먼저 내려오는 그 지역이 그 극쪽 북극쪽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곳이 왜냐하면 물들 세상하고 영적 세상 간의 경계가 가장 그 이제 가까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북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쫙 퍼졌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상의의 원칙 얘기하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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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세포도 그 발달이 그 북극에 해당되는 그 영역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세포가 발달한다. 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여기서도 지금 폴라 마운틴이잖아요. 아라라트산이.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진짜 지명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실제 지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들 세상에 폴라 마운틴 극지역 여기서부터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안착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재창조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은 그 상징적인 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동물들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생명을 이제 온 세상에 그 퍼뜨리는 거죠. 리플래니쉬 하는 거죠. 다시 보충하다. 다시 채워 넣다. 자 그렇게 여기 썼네요. 리뉴얼 리플래니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재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아라라트 산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is therefore represented as a high peak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hysical mountain by that name in Syria.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말이 나오네요. 그 아주 아주 높은 어떤 봉우리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자 하지만 그 실질적인 그 물리적인 산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진짜 아라라트 산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직도 이제 홍수가 이제 그치긴 그쳤는데 이제 물이 아직 수면이 아직 원래 상태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계속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이제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나가도 되나 이제 이제 안전한가 그런 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비둘기 한 마리를 이렇게 날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제 날려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방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했을 때는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자 그런 게 뭐냐면은 아 이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고 이제 비둘기가 이제 땅에서 정착을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한 셈이죠. 자 그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방주가 아라르트 산 정상에 안착하고 이제 노아가 그 상태에서 이제 아직 나가도 안전한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렸다고 했죠. 자 이 비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그 삼위일체 기독교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한 생명의 숨결을 생명의 숨결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뭐 창세기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도 이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이제 비로소 생명체가 됐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냥 고기 덩어리였지만은 이제는 진짜 생명 혼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됐죠. 이 숨결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 성령 또는 생명의 숨결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려보낸 후 새로운 창조의 순환이 개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홍수가 발생한 직후에는 이제 세상이 말하자면 죽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 비둘기를 날려보내므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또 이제 불어넣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파괴로 인해 죽은 세상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비둘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이제 지구상에 다시 이제 불어넣어졌다는 거죠. 이 물질 세상에. 자 그래서 아 그것을 확인하고 노아와 이제 동물들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네 번째 세상에 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이미지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라라트 산에 안착한 방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비둘기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 사다리 같은 거를 램프 비슷한 걸 해가지고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직 밑에는 물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서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 아주 짤막한 거라서 제가 굳이 노트는 안 적었는데요. From the suggestions and interpolations from various source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story of Noah is far more complicated and far more interesting than might first appear from the Bible account.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구약 성경 창세계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카발라 문서 유대 학자들의 이제 주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가지고 이 단순한 이야기를 보다 더 큰 그림을 이제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내용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도 많았었죠. 뭐 엘로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홍수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무슨 뭐 거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뭐 물고기가 이렇게 끄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자 그래서 그런 것 그런 이야기들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심보리즘이 담겨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제 대홍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 그리고 훨씬 복잡한 내용을 그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It is therefore now necessary to interpret this allegory with the keys applied by the secret doctrine. 자 이와 같이 이제 공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런 비밀 교리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의 우화를 한번 풀어보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준비 단계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주의 미스터리 대홍수의 미스터리를 이제 다르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굉장히 이제 어 그 신비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큰 배가 아니라 일종의 상자 박스 또는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전에는 아주 옛날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돼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배가 아니라 일종의 박스 또는 컨테이너다. 자 바로 그 이 말에 이 노아의 방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일종의 상자 또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라는 사실의 수수께끼 해답이 있음 이렇게 제가 적었대요. The sacred ark or arga occurs in the esoteric teachings of many ancient peoples. 자 이 성스러운 아크 또는 이제 아르가는 이것도 아크랑 같은 뜻입니다. 이제 뭐 다른 언어로 된 말인데 이 신성한 아크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그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고대 전통에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esoteric teaching 그 신비주의 가르침에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 containing the sacred relics was carried by the Jews throughout their wanderings in the wilderness. 자 우리가 아크 하면은 그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아크 of noah 하면 이제 노아의 방주지만 또 아크 오브 더 커브넌트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제 커브넌트는 이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크 오브 더 커브넌트 하면 이게 언약괴거든요. 언약괴 자 그 출애급기 모세 이야기 나올 때 일단 모세가 이스라엘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이제 헤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언약괴라는 것을 이제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녔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1편에 나오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레이더스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이제 뭐 나치랑 뭐 이런 소련 이런 스파이들이 그 아크를 구하려고 그렇게 막 모험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디아나 존스도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되고 그러니까 성괴 또는 언약괴 그것도 아크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자죠. 진짜 상자예요. 일종의 컨테이너입니다. 어떤 물건을 담기 위한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성괴 또는 언약괴에는 그 언약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10개 명이 적혀있는 타블렛 그 돌판이 있죠.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성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걸 이제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뭐 좀 방랑을 하다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난으로 들어갈 때도 이제 그걸 모시고 가고 이제 되게 대대 송송 계속 물려져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성전 그 안에 이제 안치되기도 하고 뭐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맨니 아저씨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하고 그 언약괴 이것도 이제 아크잖아요. Ark of the Covenant 언약괴 또는 성괴가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Ark of the Covenant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작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큰 언약괴 또는 성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컨테이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성괴 또는 언약괴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통에도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얘기합니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방주 또는 괴의 다른 사례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절 성물을 보관했던 성괴와 성괴 또는 언약괴가 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영어로 읽은 문장은 이집트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필레 사원에 새겨져 있는 괴. 거기도 이제 필레 사원에 이제 벽화에 그 이집트인들이 그 언약괴와 똑같은 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자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이집트 같은 이집트 전통인데 이제 오시리스, 오시리스 신이 이제 죽은 후에 이제 동생 세트가 죽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의 시신을 어떤 관에다가 싣고 그걸 이제 나일강에다 이렇게 떠나려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의 관도 일종의 그 성스러운 박스였다라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그래서 나일강 위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유사한 아크와 아크를 연상시키는 그런 성물들이 이제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대홍수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그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뭐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저기 남미, 중미 그쪽에도 많이 나오고 그 중요, 주요 전통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이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luge stories are to be found in the mythologies of all ancient civilized peoples. 대홍수와 관련되는 신화는 고대의 거의 모든 주요 신화에 등장한다. For the most part, these accounts have been either completely rejected by modern science as fabulous or else entirely accepted as literal history. 자 그래서 대홍수와 관련된 신화가 뭐 세계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분파가 있어요. 과학계에서는 이거를 완전한 미신으로 취급하거나 아 그거는 그냥 그 전설에서 나오는 그 누가 지어낸 얘기다. 그건 미신이야. 그건 실제 사건 있었던 일은 아니야. 과학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종교, 그 반대편에 있는 종교계에서는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진짜 해답은 어디 있겠어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늘 그렇듯이. 자 이 스토리가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되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되 거기다 이제 그 각색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 심볼리즘이 많이 가미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미신으로 치부해서도 안 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심볼리즘을 이해해야 된다. 그 우화의 우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맨니 피어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The possibility of a secret or allegorical meaning has been for the most part ignored. 자 이 이야기, 대홍수 이야기에 담겨있는 비밀 가르침 비밀 또는 우화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섹션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이미지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이집트 벽화 아까 뭐 필레 사원이라 그랬나요?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뭐 인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상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아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Ark of the Covenant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쓰던 무슨 가마같이 생겼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성물을 보관하고 있듯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는 거죠. 자 이건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고대 유태교의 뭐 대사자 대사제 또는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12개의 그 보석이 보석이 박혀있는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이제 또 보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경에 따르면은 이 언약계 안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이 적혀진 그 돌판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는 그것 외에도 두 가지 물건이 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어 그 언약계를 좀 클로즈업한 그런 이미지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위에 그 날개 달린 이 두 어떤 동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캐루빔입니다. 캐루빔 두 명의 캐루빔이 이제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이렇게 날개로 뭔가를 이렇게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이고 그 중간에 이제 빛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 따르면 바로 이 가운데 그 캐루빔 사이에 엘로힘이 거한다고 합니다. 뭐 또는 엘로힘이 세상에 내려올 때 뭐 이곳으로 내려온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것은 그 이제 어떤 천막이죠. 그러니까 바닥은 지금 땅이고 그죠. 그 천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 박랑하던 그 광야를 박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었던 그 성막 태번에컬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 침 텐트 와도 같은 형태의 성전 이동형 성전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짝대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짊어질 수 있도록.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두 개의 회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판대기가 이제 십 개명이 적혀 있었던 그 돌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아리 단지 같은 게 있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만나 단지입니다. 만나 단지. 혹시 만나라고 아시나요? M-A-N-N-A. 뭐 이제 성경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이렇게 헤맬 때 그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쏟아져가지고 백성들을 먹였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음식이에요. 음식통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내려준 음식이죠. 그것을 이제 만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먹으면은 뭐 이제 하루 또 하루 또 충분한 영양소도 다 섭취되고 이제 하루 동안 뭐 잘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식량 문제를 이제 만나로 해결을 했었죠. 그 만나가 들어있는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자 모세와 함께 이때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켰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론이죠. 그 아론이 쓰던 지팡이입니다. 일종의 마법 지팡이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이 지팡이 이렇게 싹이 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팡이는 어떤 나무를 나무 같은 거를 잘라서 만드니까 사실 죽은 나무잖아요. 자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력이 있는 지팡이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파리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개의 성물이 있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만나 단지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사라졌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십계명 돌판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클로스업으로 본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판이 있죠. 십계명이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지팡이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싹이 나있죠. 그래서 이제 이파리도 있고 심지어 꽃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단지 이 안에 무슨 뭐 그냥 콩 같은데 하여튼 만화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만화 단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전부 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적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못에 다룰 때 이제 이번 연재물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미리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만나 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인간의 스피리추얼 속성 그 영적인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버디드 스테프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싹이 난 지팡이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민니표 씨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태블릿 스톨터 러 인간의 육체적인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지컬이다. 여기서 이제 버드 이게 말하자면 싹이 자라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고요. 다행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아크 안에 그 성괴 안에 또는 이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심볼리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인간의 이 3대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중요한 속성 그 인간의 육신, 인간의 감정 또는 혼, 소울 그리고 인간의 스피릿, 영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크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크라는 것 자체가 그 아크라는 것 자체가 씨앗이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창조와 소멸의 사이클이 끝났을 때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은 아크에다 이게 보존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대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 이 씨앗이 다시 뿌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타로 카드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성물이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타로 카드에도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가장 유명한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의 그 카드 3장입니다. 어 이제 타로가 이제 크게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로 분류돼 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마이너 아르카나가 사실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그 서양 트럼프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 우리 서양 트럼프 보면은 뭐 스페이드 클럽 하트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 아르카나에도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수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개의 수트가 이제 4대 원소 각각 하나씩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 3개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성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Ace of Cups, 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컵은 이제 4대 원소 중에서도 이제 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4대 원소 중에서 불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펜타클 또는 뭐 코인 또는 디스크 여러 가지 그 용어로 쓰이는데 이제 라이더 웨이트에서는 이제 펜타클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별이 있으니까. 자 이것은 흙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그런 측면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 컵, 이 중의 항아리 단지 같은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그 만나 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좀 그림을 보세요. 이거 라이더 웨이트이긴 하지만은 그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어떤 동그란 뭔가를 십자가가 있는 동그란 이거를 이 컵에다가 담고 있죠. 이 동그란 게 뭐냐면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왜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빵을 먹고 이렇게 뭐 하나 먹잖아요. 그 특히 카톨릭 같은 데서 입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 과자 같은 거. 네 그럼 정식 전문 용어가 뭔지 몰라서 이제 과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이나 이런데 일부 기독교 교회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제 만나를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나를 담는 단지가 이제 타로 카드에서는 이와 같이 컵으로 표현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똑같죠. 어떤 지팡이인데 이거 싹이 나있는 지팡이에요. 이거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펜타클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고 이제 흙 뭐 돌 돌도 일종의 흙이라고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판때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십 개명이 적혀있는 그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모세의 섹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여기서 그 거기서 일부 이 문장을 한번 옮겨봤어요. 바로 제가 전 페이지에서 언급했었던 거죠. 이 만나는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그리고 싹이 난 지팡이는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속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태블렛 of the law 자 이것은 physical nature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측면을 상징한다. 그것이 바로 이 컵 지팡이 코인에 이제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흙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슈트거든요. 다음 페이지도 역시 타로카드 이미지입니다. 이제 똑같은 건데요. 역시 이것도 여기 다 전부 다 보면 이제 또 에이스예요. 에이스 우리 그 서양 트럼프에도 이제 에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숫자로 따지면 1이라고 할 수 있고 에이스 다음에 2번부터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잭, 퀸, 킹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제 타로카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카드가 이제 에이스거든요. 각 수트별로 자 그러니까 이 에이스가 뭐냐면 그 해당되는 수트의 가장 순수한 버전 그 본질 담겨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컵의 가장 본질적인 상태 가장 순수한 상태를 상징하는 카드가 바로 에이스 아인소프 컵스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생명의 나무에 비유하자라면 이 각 수트의 에이스는 케테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생명나무 기억나시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10개 세피로스가 있었고 맨 위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절대 지존이라 할 수 있는 케테르다. 물론 아인소프 그 위에 있긴 하지만 케테르고 맨 밑에 있는 것이 말쿠스 10번이다. 자 그래서 에이스부터 10번 그게 전부다 타로카드의 에이스부터 10번이 생명나무에서 1번부터 10번 세피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이스는 에이스 컵스는 이 물의 생명나무에 가장 꼭대기 가장 위에 있는 케테르라 할 수 있는 거죠. 에이스 워드도 말 그대로 불에 해당되는 그쪽 세상의 가장 탑 펜타클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두번째 그 보시는 것은 토트 타로 토트 타로에 등장하는 에이스 컵스 에이스 원즈 그 다음에 에이스 디스크 거든요. 네 그래서 심볼리즘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여기도 역시 아주 예쁜 컵이 있죠. 네 컵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나 단지에 다가 이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이 두번째 는 이제 불을 상징하는 지팡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라이더 웨이트 처럼 이제 싸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막 불길이 막 보이죠. 이거 자세히 보면 이 불 이 불꽃들 조그만 불꽃들이 이제 막대기 지팡이 끝에 있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이제 생명나무 모양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죠. 사방에서 이 불방망이 말 그대로 불방망이 그래서 사방으로 이런 번개 같은 것이 팍팍팍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물 에이스 컵스 카드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치 이 컵을 중심으로 수많은 파동이 위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막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 입니다. 자 그리고 상관은 없지만 꼭 마치 이게 궁창 위에 물 처럼 보이고 이 아랫부분 궁창 아래 물 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 하늘을 이렇게 두 개를 두 개로 마치 갈라 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맨 세번째 카드는 이제 그 에이스 디스크 죠. 네 이것은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측면 흙에 해당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밑에 있는 텍스트 읽어볼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뒤에 나중에 다루게 될 그 구문 인데 좀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The loss of the manna and Aaron's rod reveals that in the metaphysical secrets were lost and only the body or phys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remained 자 지금 오늘날 뭐 이제 심지어 뭐 솔로몬 대 이르러 서는 아론의 지팡이 하고 만낫 단지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귀 안에 10개 명이 담긴 타블렛만 남았는데 자 그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시 말해 만낫 단지와 아론의 지팡이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metaphysical secrets were lost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런 비밀 교리 형의 상학적인 비밀 이런 심볼리즘 을 풀 수 있는 열쇠 베일에 쌓여있는 그 비밀 지식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취를 감추고 only the body or phys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remained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physical interpretation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그것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가르침이 세월이 흐르면 흐르면서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라지고 그것이 바로 만나와 만나 단지 와 아론 지팡이 그것은 사라지고 결국 경전만 남게 되었다 공전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진짜 가르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려워졌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비밀 지식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미지를 많이 넣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라이더 웨이트 타로 하고 토트 타로 1번 메이저 아르카나 1번 카드 매지션 카드 입니다 자 제가 이 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마법 사라는 뜻이죠 매지션 여기도 토트 타로 메고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만 둘다 마법 사라는 뜻 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책상 왼쪽 카드를 보면 책상 에 그 성물들이 다 있죠 여기 이제 지팡이 있고 코인 있고 여기 이제 컵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4개 수 투로 됐기 때문에 이제 검도 있는 것이죠 이 마법 사는 이 4대 원소와 성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 이제 한쪽 팔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한쪽 팔은 그 땅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 상의 원칙을 상징하는 그런 제시처 입니다 하늘 에서 와 같이 땅 에서도 위 그리고 또한 마치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구시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그런 생각도 들죠 네 오른쪽 카드는 역시 토트타로 에서 토트타로 에 이제 메고스 카드 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캐릭터가 누구냐면 머큐리 입니다 머큐리 또는 헤르메스 죠 네 지금 보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사람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어떤 그 어떤 막대기 위에 이렇게 딱 마치 십자가 못 뺏힌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한쪽 손은 위를 향하고 있고 한쪽 손은 아래를 향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심벌이가 알케미 등장하는 머큐리 심벌 이랑 비슷하고요 네 실제로 여기 이제 발리는 쪽에 날개가 달려 있죠 엄청나게 큰 날개 입니다 그리고 어 네 다 네 하여튼 머큐리 심벌 버립니다 그리고 이 왼쪽의 매지션은 탁자 위에 성물을 올려놨는데 오른쪽에 매지션은 마치 수많은 성물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유자재로 다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코인이 있고요 여기 보면 지팡이 아누비스 머리가 있는 자칼 자칼의 머리가 있는 그 지팡이 이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컵 비슷한 게 있네요 뭐 검도 있고요 네 이거는 원래 타로 시간에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랑 좀 갑자기 떠올라서 한번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교 형의상악에 따르면 상위 세상 그 위쪽에 있는 세상의 원칙이 그 아래 세상 심연 아래에다가 그림자를 들이음으로써 물질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자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그 수차례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어 맨 위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케테르 뭐 이런 상위 영역이 그 아래쪽에 이제 그림자를 들이음으로써 그 밑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저 그 세상이 또 그 다음 세상에다 그림자를 들이음으로써 그 밑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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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렇게 거듭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물질 세상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물질 세상을 허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리플렉션 또는 그림자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카발란 네 개의 세상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했었던 내용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according to the hermetic law of analogy which declares that those things which are below are like unto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네 헤르메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law of analogy 또는 law of correspondence 상응의 원칙 얘기하는 거죠 이는 헤르메스 철학의 상응의 원칙에 따른 개념이다 네 그래서 밑에 세상도 위의 세상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죠 동일한 그 구성을 가지고 있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하는 원칙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노화의 방주를 지금 상응의 원칙을 통해서 지금 맨니피오 씨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원칙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 원리로 자 우리 뭐 상위 세상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림자를 드리우면 두 번째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그림자를 드리우면 세 번째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렇듯이 자 이 원칙을 인간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인간의 그 우리를 구성 우리의 속성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이게 스피리추얼 한 거거든요 스피리추얼 한 속성 영적 속성 자 근데 영적 속성 이제 그림자를 드리우면 그 다음 우리의 두 번째 속성이 만들어지고 또 뭐 뭐 예를 들어 쏠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그 전에서 봤듯이 뭐 이모셔널 이라든지 마인드 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그림자를 드리워졌을 때 또 다른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가 이제 제일 하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바이 대수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이 대수로 더 스피리추얼 네이처럼 맨 이슬 슬렉 때 든 히스 콜포리오 스트럭쳐 자 스피리추얼 네이처 영적 속성 인간의 영적 속성 그것이 이제 반사된 것이 무엇이냐면 콜포리오 스트럭쳐 이것이 몸 말하는 거거든요 몸 우리 실제 육신 그래서 더 바디 빙 더 샤도 업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 영혼 또는 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인간의 영적 속성 그 위에 것은 육신의 반영이 된다 있는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 똑같은 원칙 똑같은 원리 아래의 것에 다시 말해 육신은 혼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체 우리 몸 있잖아요 인체의 모든 부위와 그 기능은 상위 세상에 있는 영원 불변한 법칙의 축소판 또는 복제본이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마 이게 제가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컬트 해부학 오컬트 나름 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오장육부 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우리 어 그 동맥계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생명의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신경계는 그건 지식의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오장육부 그리고 수많은 그런 여러가지 부위와 기능들이 그 우주의 축소판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맵핑이 가능해요 상위 세상에 영원 불변한 법칙 상위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원리들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그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알면은 우주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그 내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물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 내 자신의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내 내 숨겨진 동기가 무엇이고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아는 것도 있지만은 내 몸을 알면은 우주의 구조도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위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컬 더 나름 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 거든요 지금 그런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도 지금 아까 그 어땠어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그 3개의 성물이 있는데 이 3개의 성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속성 뭐 감정적 그런 뭐 속성 그리고 육체적 속성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가 어 우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씨앗 그런 원리들을 담고 있는 상자인 게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이자 성괴 또는 언약계인 것이죠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맨니피오씨가 얘기합니다 The ark is the symbol of the seed 자 따라서 이 방주 노아의 방주는 성괴와 마찬가지로 그 3가지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 성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씨앗이다 씨앗을 상징하는 것이다 생명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Metaphysically this seed in the case of man is a spiritual vortex containing within it the germs or roots of its mental, emotional, and physical natures 따라서 상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 씨앗의 개념을 그 인간에게 적응하면은 이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영적 씨앗 또는 뿌리라 할 수 있다 네 이런 씨앗 그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규정하는 정신적인 것 뭐 감정적인 것 이건 정신적으로 썼는데요 영적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신적 이란 맞구나 정신적 영적 뭐 감정적 육체적 그런 속성을 어 가만 있어봤자 한 번 딴 생각하다가 잠깐에 다시 한번요 어 우리 인간이라는 그 생명을 규정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속성 갖고 있고 영적 속성 뭐 감정도 갖고 있고 육체적 속성도 가지고 있고 이 신환이 끝나고 그 대형수가 끝나고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제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방주가 필요한 거죠 네 이 방주가 씨앗이에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씨앗이 이제 다시 뿌려짐으로써 다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재창조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방주는 씨앗이다 네 새로운 생명을 퍼뜨리기 위한 이 세상에다 퍼뜨리기 위한 씨앗을 가지고 씨앗이다 그리고 이 씨앗에는 그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의 정신 뭐 영혼 뭐 감정 뭐 그리고 육체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블랙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영적 씨앗이 이제 물질계의 그림자를 들이으면 네 이거 씨앗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육 그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 일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씨앗이 물질계의 그림자를 들이으면 비로소 그것이 이제 육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릇 안에서 이제 수많은 그 연금술에서 말하는 화학 작용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삶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베소 또는 리톨트 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말하 우리의 껍데기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다 또는 제가 예전에 뭐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이 물질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와도 갔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자 연금술에서는 이거를 리톨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옛날 연금술사들 하는 거 보면은 막 화학실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둥그런 이제 병 같은 거 있죠 약간 그 또 옛날 그 뭐 조선시대 이제 도자기 같은 그런 이게 그 구멍이 이렇게 작고 이게 그 화학실험 할 때 많이 쓰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말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 리톨트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수많은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화학실 연금술사가 다양한 화학적 실험을 하면서 그 리톨트 안에서 여러가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이라는 육신이라는 어떤 그릇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우리 몸 안에서도 늘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물리적 화학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신 뭐 감정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따라서 우리 신체 내에서 막 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면은 뭐 혈압이 오르고 뭐 그런 것들 다시 이제 그 정신 통일을 하게 되면은 뭐 혈압이 가라앉고 뭐 심장 박동수가 이제 뭐 정상화되고 뭐 이런 이와 같은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자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에요 결국에는 뭐 여러가지 이제 감정이 계속 수시로 변하고 뭐 히로애락 같은 것을 경험하고 뭐 하면서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을 상징하는 방주 그 이제 그 방주에 있는 그 씨앗이 이제 그림자를 물질 세상에 들이움으로써 다시 다시금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체들이 이제 뭐 모든 생명체들 마다 인간을 포함해서 이런 화학작용을 내면에서 일으키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상호 접촉하고 뭐 교류를 맺고 지금 인연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회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육신을 걸친 인간은 하나의 영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유니티라 할 수 있다 자 이건 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한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ultimate supreme unity 영적 존재 스피릿에서 왔는데 자 이 물질 세상에서는 마치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영적 유니티 하나됨 거기서부터 그것의 그림자 우리 모든 인간이 그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작은 유니티들 할 수 있다 작은 우주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진짜 진짜 거대한 우주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것의 축소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과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신의 축소판이다 라는 얘기에요 똑같은 형상 똑같은 원칙대로 똑같은 구조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크가 바로 이제 말하자면 그 유니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 이 아크에서 나와 아크에서 출발 뿌려진 씨앗을 통해 아크라는 씨앗으로부터 비롯된 그 작은 유니티들이다 작은 신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의 육신은 영적 세상의 상위 원칙이 물질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네 사실 이 페이지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가 예전에 다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네 인간의 육신은 영적 세상이 상위 원칙이 물질 그림자를 물질 세상에 여러번 이렇게 들이음으로써 물질 형태로 이제 발현된 것이다 자 그래서 속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영적 세상에서 존재할 때와 물질 세상에 존재할 때 당연히 그 겉으로 봤을 때 그 형태는 다르죠 우리는 뭐 육신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하지만 영적 세상은 그런 건 없고 하지만 그 원칙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의 원칙과 상위의 원칙 등이 작용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자 그래서 이 사진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오컬트 아네르미 이제 오컬트 해부학 또는 이제 생체학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인간이 있죠 이거 다빈치가 그린 것 같은 그 비트리뷰스맨 이렇게 두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는 인간이고요 여기에 인간의 모든 신체 부위 그리고 그 기능들이 하나의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은 작은 우주이자 신이 작은 우주이자 작은 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를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나무도 인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똑같이 이렇게 발견된다 뭐 생명의 나무도 있고 뭐 지식의 나무도 있고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어 이제 우주와 인간 사이의 관계 상의의 원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거대한 우주 또는 신 그리고 인간이라는 작은 것 그것의 연관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오컬트 아네르미 라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공부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잘 몰라서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4 4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집에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구입한 그 책을 한번 그 몇 개 사진을 찍어 본 거거든요 제가 다음에 읽어야 할 책입니다 어느 세월에 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책 제목은 맨 더 그램 샘버 오브 더 미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이제 컬터 내 틈 이에요 우리 신체 하고 이제 우주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분야 예 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페이지에 제가 사진 찍어 봤는데 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챕터 나인 이네요 그래서 더 브레인 엔드 릴리 스톱 소 인간의 뇌와 우리 혼의 펼쳐 짐 또는 해방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이미지도 있네요 이게 그 생체학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 인간의 여러 신체 부위 이런 그림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 보면 이제 생명나무 비슷한 것들도 있구요 네 이거는 뭐냐면 13장 제목이네요 더 스파이너 커버 맨 더 오롯 추이 자 이거 스파이너 커버 물이 척추를 말하는 거죠 이 척추와 월드 트리 세상의 나무 그 나무 심볼리즘 예전에 그 설명 드렸었죠 이 나무 심볼리즘은 우리 인간의 척추 또는 우주의 척추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 윤민 사진찍기 바보입니다 손이 떨려서 그런지 이게 잘 선 선명하게 나오질 않았네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 진도를 나가구요 네 내일 또 그 다음 곧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 내일부터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일종의 씨앗이다 네 씨앗이라는 그 사실인데 그것이 이 노아의 방주 심볼리즘의 그냥 그 한 측면이구요 노아의 방주를 씨앗이 아니라 그 몸으로 보는 그 씨앗의 결과가 뭐예요 씨앗이 뿌려주면 이게 어떻든 몸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어떤 형상을 가진 몸 이게 뭐 나무가 되든 뭐 동물이 되든 인간이 되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해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몸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둘 다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보리즘의 묘미인데 자 그래 가지고 어 이 부분을 되게 어렵게 여겼는데 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어 일단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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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